자, 그러면은 이제 얼른 흥보가를 합시다. 흥보가 하고, 그럼 그 뒤에 것도 좋게 배운 다음에 흥탈형 한 꼭지를 배워버리게 옵니다. 무엇이든지 가래. 우리가 현재 흥탈형 총 몇 꼭 배우시오? 저도, 저는 두 개 배웠어요. 다른 회원님들은 몇 꼭 배웠어? 이 다름이요? 네. 빗소리도 하나 하고, 예즈라면. 예즈라면 하고. 또. 그거밖에 큰 차량 안 배운 거 같은데. 두 개밖에 안 배웠어? 장밖에 국과도 안 배우고 뭐, 저 꾸미로다 이런 거 전혀 안 배워버려? 네. 우리 우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공? 대장군방부터잉. 대장군방은 이제 어느 정도 허시겄지라잉? 저번에 지리산 뭐 그거 배웠죠? 아, 예. 지리산으로 가오니까 뭐. 지리산이 상상도 모르고. 야.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시작.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배우지마. 십실지음에도 중신이 나고, 칠세 아이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병한 사람이 쓰려만은.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는 형이요. 흥분은 아우라. 놀부한 놈이 뭔지 진술이 싸나는 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었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얻은 것이였다. 배장군방 볼목고고, 삼살방어 이사공고, 고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붓는데 부채질, 고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양반 채울, 늦게 못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연 좋고, 초라니 보면 단나 짓고, 거사 보면 소구도 적, 의원 보면 짐도 적, 제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다 끙끙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또 암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통로는 놈 두 잔 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놓고, 새 망건 변자 끊고, 새가 도면은 딴 때 띄고, 앉은 베이는 대껴 놓고, 법사대기는 대집아 놓고, 봉사는 통 치러고, 해변 부인은 배를 타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 전에 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 다 물총 놓고, 이런 심사가 이래도, 이 삼강을 아느냐, 오류로 가고, 가고 걸 아느냐, 이런 모아 질고 고톡한 놈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삼강도 모르고, 오륜도 몰라는 놈이, 어찌 형제의 용긴들, 아이가 있겄느냐, 하늘은 뵈는 날 오아가리 성음을 내요, 여봐라 홍보야, 너도 들고 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렝이 문양처럼, 슬슬 다니는 걸 보기 싫고, 밤낮 내방 줄임만 허여, 자식새끼만 퇴야지, 이물 텃바라 텃터고, 날만 못살게 보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봐라, 흥봉가의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아이고요 모형님, 한번만 용서하시오, 듣기 싫다 썩 나와라,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 걸 나가라 보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라 이뤄줘, 여하, 동생 걸 나가라 보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라 이뤄줘, 백일 속죄, 백일 속죄, 철여주가 없던, 그 양산으로 가오리까, 백일 속죄, 철여주가 없던, 그 양산으로 가오리까, 백일 속죄, 백일 속죄, 백일 속죄, 나가란, 나가란,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잘한다,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자 거기를, 아이고 여보 형님, 시작, 아이고 여보 형님, 너무 길어, 아이고 여보 형님, 여섯 번째 박에서 탁, 님, 시작,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 보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라 이뤄줘, 사랑더, 이 연동, 이 연동, 안녕히가오세요, 이 연동의, 이 연동, 여덟 번째 박에서, 시작, 이 연동, 사랑동에,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할까 잘하시네, 시작 어느 곳으로 아니죠? 맞아 어느 곳으로 시작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어 살듯어 시작 살듯어 잘한다 진산으로 가오니까 해이 숙제 죽여 죽던 수양 산으로 가오니까 어머나 그래도 어영구영이 원래 어영구영 그럼 끌고 나가네 수양 시작 수양 고개를 두번 넘어 수양 시작 수양 산으로 가오니까 수양 산 그게 산 그게 산 모양이 나오잖아 수양 산 이렇게 나와 봉우리가 나와야 돼 그렇게 나오게 하는 거에요 우리 소리는 그냥 우리 소리는 그냥 안해 꼭 무슨 흉을 한단 말이야 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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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으로 가오니 잘하셨어? 처음 오는 것 치고는 잘하시는 거에요 이게 어려운 노래거든 이제 나갑시다 아니 근데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어 허오를 허가 같은 힘이에요 아니 어떻게 허오를 끝 나는 깜짝 놀래 안내려 살듯어 허오 들산으로 가오니깐 백의 속재 철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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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양 산으로 가오니깐 그 놈을 내려주려고 거기는 안 내린거야 허오 허오 허오는 안 내려야 그렇죠? 허오 가 이 놈을 내려주려고 근데 다 내리고 그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살듯어 굿굿굿 그렇게 해 살듯어 가오 가 그거 내려주니까 하여튼 음악성이 합리적인 분들이야 음악적 합리성을 갖고 계셔 놀라우신 분들이야 그 다음에 뒤에 나갑시다 너는 이렇게 잘하면 진도 안 나갈 수가 없는게야 나가고 나가고 응탈영해야 돼 그러니까 이 놈을 빨리 뒤에 몇 장단이라도 나가게 이놈 시작 이놈 내가 너를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 잃어라 잃어라 갈 곳까지 갈 곳까지 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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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알곡바디 일러주기야 이놈 이놈 엄숙하게 해야돼 형님이 동생을 가르친다는 입장이야 여기서는 형님은 나름대로 각오가 있는듯이 생쇼를 하더라도 그렇겠지만 형님 너도 나름대로 각오도 있는거야 이놈을 버리작머리를 고쳐야겠다는 그런것도 있겠지 이놈 이놈을 이놈 이놈 이놈을 갈곡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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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잔소리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안으로 들어가며. 안으로 들어가며.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중간음을 이어가느라고 욕봤는데 디테일은 안 맞았어. 그런데 전체 대강이 맞은 거야. 아이고 여보 시작. 아이고 여보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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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나가라고 하니. 나가라고 하니. 나가라고 하니. 어느 영이라. 어느 영이라. 아이고 여보half faces over here's DUMOR gigantry. 아이고 여보 뭐라고ère. 형님이 나가라고 허니 어느 형이라 거여 거이며 어느 말씀이라고 이라고 아헌가 아헌가 걷소 걷소 아헌가 아헌가 걷소 걷소 그렇지 그렇게 해요 이놈 내가 너를 그렇죠 이놈 내가 너를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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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이뤄 주랴 갈 곳까지 이뤄 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잔소리 말고 나가놔라 흥보강 흥보강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아이고 여보 마 그런거 하지마 이상한거 하면 안돼 아이고 여보 아이고 여보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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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으로 들어가며 안으로 들어가며 안으로 들어가며 안으로 들어가며 안으로 들어가며 시작 안으로 들어가며 굿굿굿굿 굿굿굿 며 내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며 시작 안으로 들어가며 이러고요 일싱 말 прав 노란 잠시 ед 형님을 나가라고 헌일 형님을 나가라고 헌일 형님이 나가라고 헌일 어느 영이라 어느 영이라 거여 거이며 거여 거이며 거여 거이며 거여 거이며 거여 거이며 여기서 잘 잡아줘야 돼요 그렇다면 음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거나 이상해져요 아주 중요한 음 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거여 거이며 거여 거이며 어느 말씀 이라고 이라고 그렇지 어느 말씀 이라고 어느 말씀 어느 말씀 어느 말씀 그렇지 어느 그 음에서 말 말씀 그니까 어느 말씀 어느 말씀 그렇게 해야 돼 음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어느 말씀 어느 말씀 이라고 이라고 아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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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간가 걷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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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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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잔소리 통보가 길가 막혀 안으로 들어 가면 아 안으로 들어 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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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쳐지면 안 돼 아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아이고 여보 여자가 쳐주면 안돼요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그렇지 그렇게 해야돼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영이라 어느 영이라 거여 거이며 거여 거이며 어느 말씀이라고 어느 말씀이라고 안 가고소 안 가고소 그래도 아주 잘하시네 거기까지였죠? 이놈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 주랴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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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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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이놈 내가 너를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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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지마 이놈 이놈 올라갔어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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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시작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이놈이 잘한대요 이놈 내가 너를 시작 이놈 내가 너를 이놈 내가 너를 이놈 내가 너를 시작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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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로 잘 지켜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형이라 어느 형이라 어느 형이라 거역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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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은 그 기둥 선은 맞았어 디테일해서 조금 흔들렸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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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이라고 말씀 이라고 어느 발 어느 말씀 이라고 어느 말씀 시작 말이 똑같아 어느 발 시작 어느 발 씀 시작 시작 어느 발 시작 말 시작 말 씀 어느 말씀 어느 어느 말씀 어느 말씀 어느 말씀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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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것 안 가고서 그렇죠. 어렵지. 겁나게 어렵지? 그래요. 이게 겁나게 어려워서 이게 함부로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니야. 아니면 부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얼추 가고 있는 거지 똑같지 않아. 이놈 내가 너를 거기도 안 맞잖아 여러분들하고 다. 이놈 내가 너를 너를 그렇게 하지. 갈 곳까지 일러주랴. 음정 관계들이 안 맞아. 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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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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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 그런 음정들이 맞아야 된다. 이게 옛날 노래라. 옛날 노래는 그런 음정 관계들이 많거든. 근데 그런 음정 관계가 요새는 그런 노래들이 없으니까 바치기가 힘든 거야. 이놈.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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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이렇게.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그렇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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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가면. 시작.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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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에서 흔들리지 마야 돼. 절대대로 잡아줘야 되잖아.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굿굿굿. 그렇게 그렇게 잡아줘야 돼. 그렇게 기둥음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흔들려갖고 전체적으로 음이 음치 모양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그 키가 흔들려 버려. 키가 안 흔들리고 가야 돼. 이거 엄청 어려워 그래서. 이 노래를 30년 배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배울 때 다 흥보가 있어.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다 그래. 30, 40년씩 배운 사람들 또 여기가 이 대목이 제일 어렵다. 박 타는 데는 정작 쉬운데 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어렵다고 그래. 30년씩 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기가 전공자들이 제일 어렵다는 데야. 여기 흥보가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쉽지 않아. 대충 때려잡으려고 하면 안 돼야. 정확하게 가야지. 자 그러면 이제 뭐 흥탈형 뭐 하나 짤막은 놈 하나 배워볼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러지. 다음에. 다음에 어중간이요. 어중간이요. 그래 이놈을 차라리 한 번 더 하는 것이 낫겄어. 그럼 이 하나 하지 말고 흥탈형 하나 하지 말고 이놈을 한 번 더요. 아따 현명한 생각이여.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시작.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시작.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좋아 여기 잘했어 아주. 아이고 여보 형님.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동생을 나가라고 언니. 흥탈형. 혼돔 사랑하는 풍웅의 시단 그러지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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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웅의 풍웅의 사랑은 풍웅의 어느 곳으로 가면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해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지리산으로 가볼까 지리산으로 가볼까 지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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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으로 내려오잖아 산으로 산으로 지리산으로 지리산으로 거기 지리산으로 쳐지면 안돼 지리산으로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숙제 백이숙제 출려 죽던 출려 죽던 굿 수양산으로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가오리까 잘했어요 이놈 내가 너를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말고 나가거라 잔소리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막혀가 열하나 열둘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 흥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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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應該 단 that 어색 흥보가 역하고 흥보가 펜 있는데 성립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영이라 어느 영이라 거역하며 어느 발숨이라고 안 가보소 안 가보소 됐어요. 내가 보니까 음정이 많이 좋아졌어 아까 처음에는 음정이 많이 흔들렸는데 많이 좋아졌어 여기가 어려운 데니까 쉬운 데가 하나도 없어 여기 쉬운 데 하나도 없어 진짜 여기가 이 노래가 쉬운 데가 한 곳도 없어 근데 여기가 단조로우니까 처음에는 명창 들을 때는 쉬운 것 같아 배우면 여기가 다 여기가 명창 들은 무덤이야 배우는 데는 어렵고 듣기에는 편한데 쉬운 것 같아 근데 여기 배워보면 무지하게 어려운데 음정이 어려워서 사람들 미쳐보려고 그래 대중반수들이 흥고와 기가 맞게 흥고와 기가 맞게 연회목이에요 대중반수들이 노래했잖아요 흥고와 기가 맞게 흥고와 기가 맞게 연회목을 해야돼서 이제 이 장군은 내일 거듭시다 그렇고 오늘은 삼혜향님이 인사를 좀 대신하시지요 공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K2 모자를 딱 쓰더니 여군되어 왔어요 여군되어 왔어 여군되어 왔어 우리 삼혜향님이 분위기파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내일으로 놔두시고 중마고로 올라갑시다 Lulu. 뵙er 박수 뵙er 박수 나은 吉ï 뵙er 박수 리언 많이 tu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